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. 선생님 9개월 만에 유튜브 방송 반갑습니다. 그게 벌써 9개월 됐군요. 라디오 방송 중 가끔 영화 얘기하시는데 맞아요. 영어 공부에 도움되는 영화나 드라마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. 보통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. 일단 김소희님 질문 감사드리고요. 네 저 영화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본 영화 또 보고 본 영화 또 보고 그래서 요즘 많이 영화가 쏟아져 나오지만 요즘은 많이 못 보고 있어서 안타깝긴 해요. 그런데 이제 예전에 많이 봤던 영화들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저는 자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자막 자막 전에 통번역학을 했거든요. 대학원 때 통역 번역을 공부하면서 이 번역이란 제2의 창작이다 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나 내가 우리 말과 우리 어떤 글의 어휘에 대해서 약한가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. 영어 못하는 건 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가 보다 했지만 한글과 한국어를 내가 이렇게 모르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누군가가 번역을 해서 딱 화면에 맞게끔 시간에 맞게끔 자막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열심히 만드신 거 열심히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들은 내용과 자막으로 읽은 것과 자막이 사실 실제 방송 내용보다 0점 몇 초 먼저 떠요. 화면에. 그러면 자막을 보고 아 이 말을 저 배우가 할 텐데 뭐라고 하겠구나라는 걸 미리 예상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내가 예상한 영어와 그 배우가 말한 것이 맞는지를 이제 매칭을 그러니까 맞는지를 한번 내가 보는 그런 걸 공부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기억이 돼요. 그래서 기억이 나요. 그래서 항상 어떤 거라도 좀 쉬운 영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다든지 스토리가 따라가기 어렵지 않다든지 그런 걸 함께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